고속도로에서 시속 20에서 30km의 속도로 거북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70대 할머니 운전자가 경찰 주사를 받고 있습니다. 할머니 차량을 들이받은 뒷차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어젯밤 통영대전 중부고속도로 경남 진주시 구간. 최고 시속 100km의 고속도로에서 72살 할머니가 모는 트럭 한 대가 2차로를 아주 느린 속도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뒤따르던 차량이 트럭을 피해 가까스로 비껴 지나갑니다. 잠시 후 화물차가 달려와 할머니의 트럭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할머니의 트럭이 앞으로 밀려나갑니다. 할머니 트럭을 들이받은 화물차를 승용차 한 대가 다시 추돌합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박 모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고속도로의 최저 운행 속도는 시속 50km. 하지만 할머니는 20, 30km의 속도로 주행했고 사고 직전에는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로 운전했습니다. 차량에 문제가 생겨 천천히 달리거나 멈추면 안전 조치를 해야 하지만 현장 수습은 물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고 후에 충돌 느낌은 느꼈는데 뒤로 보니까 아무도 안 보여가지고 자기는 가던 길 그냥 쭉 갔다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할머니 운전자를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중악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